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해 10만 원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주시와 울진군 등 5개 시군은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포항시와 영덕군, 울릉군 등 4개 시군은 기존의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에 10만 원을 더해 지원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 기록한 것은 도내 첫째 출생아 수가 지난 2012년 1만 2천 3백여 명에서 지난 2014년 1만 1천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든 데 다른 것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